두번째 수찬이 꺼. 수찬이 꺼? 수찬이가 운동하러 가는 학원, 그 학원이라고 해도 돼. 학원으로? 정답! 필라팬스! 땡! 정답! 위크에크, 뜯겨둔 세상! 정답! 정답! 너도 일주일만 하고, UF 지금. 정답! 아빠 힌트를 줄까? 힌트 들어가요. 글자수? 세 글자! 세 글자? 종목을 얘기하자.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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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육상이랑 줄넘기. 육상도. 아, 오케이. 정답! 이렇게 만들어있어? 정답! 스피세요. 근데... 어, 근데 약간... 정답! 근데 가봐. 굉장히 포괄적이야. 아, 오케이. 정답! 마, 디라! 마, 디라! 그런 거 아닌가? 형! 두 번째 초소까지 가야 돼, 이거. 정답! 그러면 세 개 초소 다해. 어, 오케이. 가야 돼. 이응, 지응, 이응. 이응, 지응, 이응인데... 아, 이거 너무... 가운데 그러면 끝까지! 아, 오케이. 아, 이응, 이응! 어? 이응! 이거야, 저거! 안 죽임. 안 죽임이네, 안 죽임. 굉장히 포괄적인 거야. 그냥 그럼 줄임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대신 이거 정답 딱 들으면, 아, 아주ell아. 정답! 움직임! 움직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움직임이야! 무슨 소리야? 정글 없었어, 엄청 잘해! 준호 삼촌과 동구 삼촌은 안타깝게도 슈퍼맨이 되지 못하셨고요. 아, 아쉽다. 마지막으로 슈퍼맨이 되지 못한 삼촌을 문제를 가리겠습니다. 태연이 문제예요. 태연이가 노래를 부를 거야. 아카시아 향기 소술 모아요 땡땡땡땡 플리페 이슬 모아요. 아까 전에 수진이랑 노래했었지? 네. 아카시아 향기 소술 모아요. 차트해, 차트해, 차트해. 어? 수진이가 수준급이네. 이게 정답. 정답. 네 글자죠? 네. 아카시아 향기 솔솔 모아요. 파리지옥 풀리베. 노리지옥. 파리지옥 풀리베. 그런 식물 아니에요. 반복입니다. 땡땡땡땡이 조 글자만 있으면. 정답! 대롱대롱. 정답. 피옹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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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방울방울. 피옹. 방울방울. 상대방울. Osélior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